화이팅! 제가 전선하고 있다고요 지금. 저 말고 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다 철부지들이야 다 가버려. 아, 다가, вчера 수 있어. 아르바이트. 아아이! 아아아아이! 아아아아이! 아아아아아아이! 아, 오늘 수고가 멋지부네. 예쓰! 수강이 오늘 원래 나오기 전에 팬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기어 다닐 거라고 했거든요. 끝나고 나니까 얼굴 빨개져가지고 조금 하더라고요. 제가 또 내년에 슈퍼 룩이 여깄다.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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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러! 영! 예! 미, 네, 영! 미, 네, 영! 미, 네, 영! 민, 네, 영! 도예, 유, 네, 영! 도예, 영! 주, 예! 아 무조건 슈퍼왕 이겨요. 이번 판 내가, 내가 아는 선배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팀이 이겼어. 수고하셨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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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결정만 못했어요 나 힘들어가지고 나 예상으로 다리 기났어가지고 안무한 뜰 수 있을까 했는데 뜰긴 했는데 자, 팬 여러분들도 보인다.